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세븐틴의 가방. 안녕하세요. 준세원님 파란 대망의 만설하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뒤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저희도 드디어 손뽑아 기다리던 오프닝 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미션을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쵸? 네. 너무 떨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멤버들이 하는 걸 보고 저희도 빨리 하고 싶어서 미션을 꺼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초록색은 빨간색인데요. 6개, 6개. 한 번 꺼내볼게요. 어, 정렬의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열어보겠습니다. 총 한 번ok...' 자. 한 번 누구나 이게 문제지인데요. Hernandez 연습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갔을 노래로 첫 번째 주어지는 과제록으로 알려진 노래는 뭔가요? 어... 첫 번째 과render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액션 저희가 이렇게 맞추고 정말 재미있게 문자도 맞췄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제 가방 근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가방 입고 파란색 기억에는 좀 잘생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꽤 놀겠습니다 저희가 세븐틴 팀이라고 할 때 갑옷 한마디씩 해주세요 중국어로 오늘 세븐틴 팀으로 가방 입고 가방 입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잘생긴 한국어로 함께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븐틴 팀이에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세븐틴 팀에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끝까지 저희 꼭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가방이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뿡뿡이 아시죠? 뿡뿡이 감기대장 뿡뿡이 그 뿡뿡이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 귀여운 이미지를 지으려고 파란색 개막이 있네요 블루 바닥이 바람이 있네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가 가방부터 파란색 개막이 있고요 오프닝 미션하니까 기분이 어떡하다 네? 아 떨리다고요? 아 저는 떨립니다 아 저희가 진짜 활발하게 재밌게 열심히 하시니 꼭 지켜봐주시고요 저 저 저 뭘 안줘요? 네 티냐고 있어 네 그러면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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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멤버들과 국민체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